앉아있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. 되게 오래 걸으면 사실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많이 넘어지고 다리가 피었는데 좀 허리 통증도 좀 많았었고 허리에 4,5번의 척추 디스크가 있었어요. 코리고 제품은 앞축과 뒤축의 높이 차이를 최소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바깥 부분을 낮게 하였습니다.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뒤축을 향하게 합니다. 걸어갈 때는 정상적인 보행 곡선을 그리게 합니다. 이는 올바른 몸의 균형과 바른 보행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. 통증의 와라가 가장 큰 것 같고요. 팔에 근살이 많이 끼었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죠. 허리를 신고 난 후부터는 특별히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넘어지지도 않고 삐지도 않았어요. 허리가 굽게 펴진 느낌으로 많이 줄고요.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. 코리고는 발침대다. 히터처럼 가볍다. 휴대폰 같은 느낌이죠. 코리고는 내 친구의 아침 발이다. 발을 지켜주니까 풋 기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소원과 함께해 주셨습니다.